아 이상하더라도 사고싶을 줄 알았다니까 나 무서워 야 금사원 내 손잡아 다친 데 없어? 괜찮아? 내 손 놓고 너라도 살아 내 몸까지 잘 사라진다고 약속해 아니야 혼자는 못 가 건물 다 무너지기 전에 얼른 여기 빠져나가 혼자는 못 가 나 벙 넣으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고마워 사랑해 사월아 구워라 구워라 뭐해 내 말 안 들려 야 고구마야 내 손부터 잡으라고 좀만 더 좀만 더 야 고구마 거기까진 왜 혼자 가서 이 사단이냐고? 내가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내가 구해달랬어? 왜 아픈 사람한테 성질이 안 했어? 아주 입만 살아가지고 근데 무슨 건물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? 봐 내가 저 건물 관리 등들 죄다 복 날려버릴 테니까 아 그냥 내려놓으시지 차라리 걷는 게 낫지 이러다 날 새겠어 내가 하는 일에 토 달지마 나도 나무에 떨어져 와서 그 느낌 알거든? 그리고 말 좀 시키지마 살아먹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? 다 왔어 다 왔어 아 다리 풀려 아 다리 풀려 아 저 차 따라잡아요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빨리